대답 해야 되는 겁니까? 여기서 녹화 끊을 수 있나 알아봐 빨리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듣고 싶은데요 저는 내가 15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유는 장은조 때문 맞습니다 더이상 녹화 못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장은조 씨 장은조 씨 대표님 제가 잠시 드리면서 아버지님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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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에선 1미터 거짓말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시켜서 미안해요 대화 대화할 땐 최대한 간단 명료 다시엔 오늘 같은 일 안 하게 할게 내 허락 없인 울지 말기 한승주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